유엔 본부에서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이 조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미국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심포지엄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제주 4.3을 상징하는 빨간 동백꽃 배지를 달고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강주교는 제주 4.3의 역사적 배경부터 언급했습니다. 1948년 처형과 학살을 저지른 건 한국경찰과 한국군이었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작전을 명령한 건 미군 지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학살된 3만 명 이상의 주민은 대부분 정치 이념과 무관한 농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별과 나이 구분 없이 살상이 이뤄졌고 적법한 수사나 재판 기록도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은 유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알리고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호소하며 정의와 화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강주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거론하면서 미국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촉구했습니다. ktp Black Widow 한국 seeju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 교수도 제주에서 일어난 잔혹한 대학살에 대해 미국이 답변해야 한다며 미군정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가 주최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와 강창일 국회의원실, 제주 4.3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조태열 주 유엔 대사는 심포지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잊혀진 역사에 관심과 공감을 나타내달라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 말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의 아픔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